슈퍼스 으 Siri 아까 insight 샷건이 셍 거야 내가 약한 거야 하하 얘들어 소우 지랄이야 또 파이프 혹시라도 뒤통수 맞을까봐 뒤집어지려고 뭐야 이거 안꺼져? 아 천천히 쏘자 우리 기지 점령당한거 같은데 야 기지 점령이다 이 녀석도 봐라 난 버틸수 있어 으호우 난 버틸수 있어 아 못 버티는건가 아 이거 어그로는 많이 뗀 것 같은데 여기도 쌍혈포 뿜 아 타넣나보다 또 주포 없네 주포 다 나가는것 봐 다들 어 그래도 이겼다 다행히도 레벨업 했네 또 새로운 파츠를 얻을거에요 러닝보드 헷챗 미니 반 슬라이드 사이드보 엔지니어 굿가이스 유에벌 뭔소리야 이거 멀어 등겨 요거 칼 칼 요거 이거 밟고 올라가는 그건가보네 그거랑 요거 아 미니밴 아 이거 문 문짝 시작 아니 궤도는 내가 없어야지 바퀴가 나 좋은 생각났어 굉장히 좋은 생각이 났는데 함 들어봐 자 뗀다 뗀다 자 이거 떼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는데 요런식으로 적을 가두는거야 이안에 계속 가둬놓고 샷근으로 막 싸지 끼는거지 어떻게 생각함 이케 이케가지고 칼을 딱 달아놓는거지 찔러버리게 어떻게 생각함 흠 이건 이렇게 놔둘겠다 어때 도망 못가게 아 이건 아닌가 여기다가 달까 어때 쑤시면서 가두는거지 근데 이게 부각이 나오려나 이렇게 하면 부각이 안날거같은데 부각이 안날거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 처음처럼 그래 요렇게 해가지고 부왕부왕도 달아주고 역시 부왕부왕은 상징이야 아이씨 이거 부각한다올거 같아 이렇게 달면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엉덩이에 달아줘야겠다 역시 엉덩이에 달아나이씨 아이씨 아니면은 좀 있어보이지않아? 난 괜찮아보이는데 요래 딱 해놓고 이런거는 어디 방어구로 달아야되나? 방어구로 달아야되나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세판때기가 뭐 뭐 뭐 그럭저럭 뭐 쓸만해 보이기도하고 음 파이프 파이프는 다시 요기 달아가지고 방어력을 좀 증가시켜야겠지 요런데 달아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거야 이거 좀 잘 달리게 이게 너무 약하거든요 요기가 내가 봐도 이거는 엄청난 판단인거 같애 사람은 머리로 게임을 해야되이요 역시 머리가 좋아야되 게임을 하려나 가둬놓고 샷hed으로 갈구는거지 요기에 쓰으음 지금은 좀 힘이 딸릴것 같담말이예요 그래서 요렇게 더 붙여가지고 좀더 안정성을 올리는거지 이 스트럭처의 안정성 아 영어발음 좋아 됐스 테스트 드라이브 한번 해본다 아 근데 나랑 같은 디자인이잖아 디자인이잖아 이거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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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쓰읍 근데 나 이거 포탑이 되게 눈에 띄는거 같다 흠 일단 가둬놓고 좁히는거야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흫 칼로 다 쑤셔버리겠어 어우 쒸야 저격수야 뭐야 왜이렇게 멀리서 싸지껴 이뇨수야 같은 샷건이면 같이 싸우면 되죠 마구 샷건인데 뭐 부스터 효과 있는거 많니? 아무래도 아닌거 같은데 아 가두기 실패 아 나 가두리 양식장이 아 왜이렇게 조종이 힘드냐 핑이 높아서 그런가 드리프트 까지 아냐 얘가 조종 오지게 힘드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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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냥냥냥냥 어? 나 넌 잡혔어 이니에셋 어어 야 너 왜이렇게 잘 빠져나가냐 이 녀석봐라 이 녀석 이 녀석 아주 건방져 어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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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어 아으 가뒀다 가뒀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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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어 뒤집어 그렇지 뱃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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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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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좋은데 이거 깨물기 오 칼좋아 이거 뱃대지 딱 깨물어가지고 어때 방금 아니네 팀이 잘했네 아니네 내 2등이네 아 이정도면 잘했죠 아 깨물기 좋아 요게 지금 보니까 스트럭처 얘가 쪼끔 약하단 말이야 내 봤을때 이게 보면 체력이 20이에요 좀 더 강력한 체력을 가진 애가 없나? 요런거 아이씨 안되네 너 체력 몇이야? 22 얘가 체력이 14 이 쇳덩어리인데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해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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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깨물기 없다 얘가 너무 잘 부서져 체력이 낮아서 이걸로 요기 다는건 오반가 공격을 해야겠지 1회용 깨물기 같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22 아 이거 체력이 조금 아쉬운데 깨물기 체력이 약해 이런거라도 달아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 뭐 그런거 없나? 아이고 아 나 다 채웠네 다시 한번 깨물기를 해봅시다 레벨을 하면은 좀 더 내구도가 좋은 그런 저 부품들이 나오니까 그걸로 나중에 교환을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 깨물깨물 깨물로 갑니다 깨물깨물 깨물로 갑니다 깨물어뜨려요 깨물깨물 어 저 떨어지는 애 누구야 아 얘들을 왜이렇게 받고 난리야 왜이렇게 얘들 조종을 못하냐 깨물깨물 깨물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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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근데 벌써 샷 끝나갔어 깨물쌈 아 노오오 아 나 너무 타고리 맞는거같애 아군들 뭐하냐 야 우리 아군들 없는데 뭐야 이거 아군들이 없냐 쿨 이 녀석 깨물어주겠어 아 조종 그지갔네 이거 아 피키세요 아씨 나 개털리비 습적이다 점령하러 가는거 아니야 점령하러 가는거같은데 아 조종 개힘들다 후후 맞네 점령하러 갔네 아하 아이씨 잠깐 터졌어 끝났구나 아니야 나 꼬라박는거 있어 아직 아 이게 핑이 높아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차가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건지 조종이 왜이렇게 힘드냐 조종이 왜이렇게 힘드냐 뭐야 어딨어 아 저 숨어있다 아 저 숨어있다 내가 뭐 차를 잘 모르니까 뭐 아는게 있어야지 차를 타고 다니질 않으니 지금 앞바퀴는 고정 뒷바퀴랑 둘 다 둘 다는 그거 움직이는거 바퀴 숫자를 미친듯이 늘려볼까 그냥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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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길지도 않아요 보면 이게 뭐가 길어 짧잖아 이 정도면 엄청 짧은거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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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바퀴 두개만 조양 나머지 고정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정바퀴가 이거구나 이게 전부 개별 체력을 가지고 합한게 전체 체력이에요 따로따로 체력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데미지를 입으면 그 체력이 다음에는 부서지는 거죠 모듈즈에요 모듈즈 조종이 더 힘든 것 같은데 아닌가 뭔가 군뜬 것 같기도 하고 아 입마드를 왜 잡고 꼬라박냐 만개도 조종이 힘들어 죽겠구만 잡았다 오케이 요거구만 좋아 또 니스윙이었어 잡았다 니키를 무려 부렸어 그렇지 야 또 잡을 거 어딨어 어 이거 좋은데 잡는거 잡으니까 일단 내가 붙어서 전탄 샷건이 쿨로 들어가니까 근데 조종이 좆나 힘들어 이제 킹때문인거 같은데 잡았다 아하이 놓쳤어 아 잡음 아싸 무기쁘게 야 점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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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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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는 도망 못가잇노서가 도망 못가잇노서가 도망 못가잇노서가 그렇지 오오 제일 완벽했어 플레이가 게임 오는게 좋구만 이거 일로와나 아하이 아 근데 나 지금 체력이 고자라가지고 오오오 오오 으휴 힘들구만 아하이 도망가는거 저거 우리 편 마냐 점령 안하고 아 나 체력도 없는데 왜 진거야 왜 졌지 이상하다 아니 내가 제일 잘했네 크으 입에 깨물기 좋았다 역시 붙어서 샷건으로 때려야 된다구만 음 지금 내가 들고있는 샷건이 데미지가 3칸 면사력 4 4칸 타임 투 오버히팅이 파는 샷건 볼까 마켓에서 뭐 비스무리하네 데미지가 1정도 더 높네 슬래치에 뭐 오우 얜 데미지가 훨씬 높네 대신 공격 각이 제한된 샷건이구나 이런거는 뭐 구할수도 없고 조향을 앞바퀴에 두개요 조향을 앞바퀴에 두개요 그래 음 기다려봐 음 이거구나 이거를 여기다가 가고 가고 음 그럼 꽁지가 조금 길어져야 되거든 됐다 뒤에 두개 고정 ST가 휙 그거 돌아가는거 거든요 안포 고정 엄청 선회력이 둔해졌나? 둔한 느낌이기도 하고 무거워서 그런가? 힘이 딸리나? 아 뭐하냐? 얘들은 둘이서 하나 오케이 너 딱 걸렸다 잡았다! 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아 뭐야 나 왜 안 움직여? 아 졸라 억울하네? 잡았다! 어 씨 야 근데 왜 내 무기가 내 샷컬이 왜 다 나가냐 아 1.4 당했어 아 개다구리 안 놔 어쩔 수 없군 점령으로 오그로 끌러가야겠다 이게 무기가 떨어지면 빨라진거 보니까 무거워서 그런가 봐 어떻게 보면 점령으로 오그로 끌어야지 나는 점령으로 오그로 끌어야지 나는 열심히 싸워라 내가 한 명이라도 끌어내 주마 누군가는 나를 잡으러 올거 아니야 지금 열심히 도망가야지 보면요 야? 쟤 저 바퀴 바퀴 부러져가지고 막 스턴트액션 하면서 오네 오진다 왜? 적들 왜 안와? 오 우리 켄 것 같은데? 어 이제 왔다 끝났다 아싸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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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적화 시키기가 되게 어렵네요 내가 지금 2포인트짜리 머신건이 총 4개가 있단 말이야 머신건 4개를 달아버릴까? 데미지가 별로올려나?